와, 나 진짜 어르신 우리 몇 년 만입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게 세 분의 MC분. 너무 선배님들하고 있으니까 너무 할말도 못하겠어, 진짜. 야, 할말 다 하면서 너는 왜 계속. 아, 진짜. 어차피 다른 게 할 거 아니야. 너도 적지 않은 나이야. 괜히 어린 척 가, 되게. 하다가 가도 돼. 선배님. 저는 오늘 이경규 선배님한테 제 이름 세 글자. 학습 인식시키면 가는 게 제일 목표예요. 나는 야. 아니, 그런데 광희가 이 동네 살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서 지냈어요. 한 20년을, 20 몇 년 동안을. 제가 1994년부터 여기 살았거든요, 일산 고양시에. 여기, 여기 뒤부터는 장항동이에요, 장항동. 일산 MBC 있는 장항동. 여기부터는 이제 대화동이 시작인 거예요. 어린 씨는 어디 살아요? 저도 일산 주민이에요. 일산 주민에 살아. 저는 정발산동. 네, 정발산동. 아, 일산네, 같은 일산. 예, 예. 내가 그 이야기한다는 그 청남부. 아, 이거, 이거. 드디어 이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린 씨. 이거 봐. 이게 여기가 이게 낮에 뜨는 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별이 아니라 별이겠죠. 낮에 뜨는 별. 별이 아니고. 이걸 옆으로, 옆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밑에서 하늘로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렇다, 이거. 예쁘잖아. 어때요, 누나? 나 일산복이라서 고개를 못 들어요. 다음에 뒤에 막 누워서. 누워서. 그 사이로 별을 보라고요? 그렇지.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2년 만에 처음 나가겠다, 이거. 이번만큼은 내버리지. 이게 나가니까. 왜냐면. 아, 일자복이요? 아니, 이게 아니고. 일자복. 일자복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서. 배우키잖아. 오랜만에 그 뭐, 별. 낮에 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낮에 별, 낮에. 네, 네. 에이, 참. itively free love. 잘 예쁘죠.